자 이번에는 어... 야아아아아아 비켜 됐어 아 이번에는 어... 조선의 차옥압사 VS 어... 우에스키 뭐냐? 우에스키 가문의 우에스키 나기나타 소위의 하나모토 억수로 이름 긴 친구하고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보다시피 전망가 더 쎕니다 어 자극 훨씬 더 쎄요 지금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지겠어? 어? 야 차오갑사 짬이 있는데 설마 지겠어? 어? 야 차오갑사 짬이 있는데 설마 지겠어? 여러분 추천과 절차 한번씩 부탁드립니다! 아아악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보자 뭐 어디 생겼냐? 뭐 어디 생겼냐? 뭐야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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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 종교의 힘으로 공중을 걸어 댕겨 뭐야 이게 야 개무서워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야 우리가 졌어 어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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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 미친 방금 뭐냐 대단한걸 본거같은데 이분 걸어 댕기니깐 하늘을 떠다니시네 뭐라는거야 이거 우에스키 정앤이야 조선의 정앤이야 흫 자 또 걷나? 자 바람이 촥촥 붑니다 어 촥촥촥 붓고있어요 번쥬아아아이 와 근데 티어가 비슷하니까 거의 초반 돌격은 둘다 미스가 나오네 티어가 비슷해서 그런거같은데 상성적으로 봤을때는 칼이 창보다 낫지 어 창은 기병 잡는데 쓰는거고 칼이 훨씬 나아 창하고 싸울때는 칼이 쉥 훨씬 낫다니깐 어 우에스키 일단 정신 어 정신승니 1승 정? 잠만 정신승니로 가져가라? 어? 아니야 저건 베일거야 아마 꽤 비싼거 같아 거의 비싼거 같은데 소자는 소자는 거의 비싼 역시 창호가 이기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저 주지샘님 살았네 아직? 야 저기 주지샘님 살았네 대장이 살았구만 어 죽었다 죽어라아 쉬잉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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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